성경의 말씀 가운데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근본이 있어요 우리 참나 안에 있는 말씀 이 공저경지 참나 안에 참나 안에 육바람일이 들어있죠 이게 말씀이에요 로고스 이 말씀대로 우주가 창조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어떤 말씀 말이라는 게 뜻이죠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선포되는 거죠 애고의 말들은 로고스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한 것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진리다 이 소리입니다 저도 지금 육바람일만 말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참나에서 나오는 참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지 그 말씀이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받아도 안 돼요 성령만 받아도 안 되고 성령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지금 이 공저경지 체험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성령만 받아서 잘해봤자 정해쌍수고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성화가 돼가지고 칭의해서 성화로 나아가서 일지보살 덕해쌍수로 가는 거예요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수준의 공부를 해야지 성령 안에서 남다른 지혜를 얻는 정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지혜가 내 인격을 바꿀 정도가 돼야 돼요 덕을 실천하는 인격으로 내 인격을 바꿔놓을 정도의 공부 그러면 그게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칭의는 성령 받아서 의로워졌다는 소리고 성화는 인격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칭의는 성령이 다르죠